안녕, 예나입니다. 오늘은 저희 세 번째 가족여행, 해외여행을 가는 날이에요. 지금 시각은 7시 30분이 됐어요. 좀 늦게 출발해요, 왜냐면 급하게 여행길을 찾다 보니까 늦게 출발하는 것밖에 비행기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여행 한 세 번째니까 각자 이 뭐랄까, 맡은 담당이 생겨가지고 저는 또 환전 캐시 담당, 그리고 오빠랑 아빠는 저기 짐 담당, 엄마는 그냥 앉아있는 담당. 오, 다 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나입니다. 저희 필리핀 보홀 가족여행 1일차. 1일차 스케줄은 스킨 스쿠버 다이빙인데, 제가 다래기랑 결막염이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하... 저는 빼고 저희 나머지 가족 3명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옆에서 구경해야죠. 너무 슬퍼요. 구경을 나랑 안 어울리는데... 그래서 지금 저만 빼고 이렇게... 소욕을 맡겼어요. 소욕을 맡겼어요. 저는 못 들어가요. 너무 슬퍼요, 진짜. 얼마나 기대했는데. 빨리 나와서 내일은 할 수 있기를. 내일은 맡겠지? 내일은 나올 거예요. 대신 저는 맛있는 걸 많이 먹을 거예요. 이따가 저기... 대게 엄청 큰... 대게 대박인 거 있거든요? 아까 사진 받았는데... 대게 맛있는 대게... 몬스터 크랩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너무 좋겠다. 저희 아빠가 저기 계십니다. 물이 엄청나요. 여기 떨어뜨리는 건 아니었지? 아빠한테 쑥 갈래야겠다. 헉! 별로 안 기뻐 보여. 이렇게 움직이네. 아... 죽겠다. 내일은 꼭 낙기를...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전원 시켰어요. 위에서 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또 다른 데다. 아... 저게 구이 같은 맛이에요. 제가 먹을게요. 새우튀김. 새우튀김. 우와... 진짜 좋다. 손질해 주셨어요. 와... 우와... 배워보겠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오늘 아무것도 못 놀고 사실 그래가지고 아쉬워서 호텔 앞에 구경만 사실 아까 보면서 너무 예뻤거든요 예쁘다 이거 스스로 완전 좋아 이거 내 스마트폰 의상이잖아 내 스마트폰 의상이잖아 이거 진짜 예뻐 진짜 너무 예뻐 이거 M 카운트다운 확인해주세요 이거 내 스마트 의상인데 이거 직접 다 만드시나봐 궁금하다 물어보세요 근데 예쁘다 예쁘지 않아 이거 나 읽어볼까 이거 뭔가 나 읽어볼까 우리 이거 할까 이거 사이팡이 직접 샀잖아 아 여기도 있네 I love bobol 보호만 보호만 사진 예쁘다 예쁘다 이거 마다가스카에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이거 원숭이 원래 귀여워 다 너무 쉬워서 나갈까 여기 뭐 구경할 게 많아 마지막 날에 쇼핑을 다 기념품이나 이런 걸 사가야 되겠어 친구들 줄 거나 먹을 거나 약간 이런 거 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약간 좀 붙임성이 좋네 계속 헬로헬로 알아본 건 아니겠지? 야 너가 누군지 관심도 없는 느낌이야 정말 신기한 게 해외 갔을 때 꼭 한 번씩은 다 알아보셨는데 보울에서는 제가 인기가 없나봐요 저게 뭐야 게임방 잠깐만 게임방이 있어 아니 클럽인가? 뭐야 게임방이야 클럽이야 아 보울 클럽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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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할로 알아본 건 아니겠지 아이돌이래 너보고 어 맞아 역시 보는 눈이 있구나 너 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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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안녕하세요 예나입니다 어우 더워 드디어 눈이 좀 나아져가지고 선글라스 벗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요 일단은 지금 제가 어디냐 숙기가 너무도 숙기가 계속 차 닦아줘야돼 닦아줘야돼 명단석 명단석 저희 가이드님께서 열일해주셔서 딱 센터에 이렇게 명단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드디어 처음 보여주는 거 같아 선글라스 벗은 모습 이번 브이로그에서 아 이거 너무 더워가지고 와 계속 계속 습기차 계속 닦아 아 별로 안 보고싶어하는 거 같아 아 치 죄송합니다 지금이 죄송해요 전남도 모 iron 고매 오 가까이 스프 laisser 티티티티티티기 음 와아아아아아 박소수 트레이저! 박소수 트레이저! 싸울다! 세트했어요! 와우! 오늘은 꼭 놀거야! 오늘은 다행히 눈이 괜찮아서 그래 들어왔어요 여기가 원래는 섬인데 모래가 물이 차서 담겨서 완전 그냥 모래길이 줄거에요 완전 그냥 모래길이 줄거에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로맨 맥주 자리에요 정국 와우! 조국 조국 너무 신기해 약간 고리를 고고 있는 오, 이거 무섭다. 제가 인생영화가 홍병파이티들이랑 아바타가 물의 길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물의 길이를 찍으러 가잖아요. 아, 너무 무서워. 제가 인생영화가 홍병파이티들이랑 아바타가 물의 길이거든요. 여기서 빌러내다가Watch. 이 아바타가 mau의 길이니까... 좋은 변화가 있는 꽃이 이루어지는 faktiskt 이 아바타가 눈 깜짝할 새 바다 가 baby you're here with me 언제나 하는 듯한 순간 속에 왔어 너와는 순식간에 빠질 준비돼서 다시 한 번 또 숨을 굴러 룰쇼 인터넷으로 왔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레고 모셔를 해봅시다 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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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1차라고 볼 수 있죠. 1차로. 메인이 나오기 전까지 드시죠. 잘 먹겠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메인이 왔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와 이거 봐 이거 봐. 뭐야. 진짜 뭐야. 자 진짜 이제 제대로 된 먹방을 하기 위해서. 마레를 아낄게요. 레츠 고. 좋은 서비스인게. 직접 이렇게 손질을 해주는데. 진짜 편해요. 나중에 유튜브를 볼 때 후회를 안 한다고. 나 완전 프로듀스 먹었죠? 얼굴 반쪽만 해. 얼굴 반쪽만 해. 얼굴 반쪽. 가리 하나 가보세요. 집게가 이런 거. 뭐 많이? 다 먹겠습니다. 다 먹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값지를 가져온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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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여기는 공항 집에 가기 싫다 공항 공항 하이치 하이치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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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시역을 보여줘! 눈치! 다 갔어! 역시! 역시! 와아! 역시! 역시! 멋진다! 멋진다! 펀넨으로 타주세요! 펀넨으로 타주세요! 펀넨으로 타주세요! ㄹㄹㄹㄹㄦㄹㄹㄹㄷ 아, 아이씨. 모카라 든다. 여기 있잖아! 알겠어 알겠어.